고마우신 구독자 여러분들 클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은 오메가3를 고를 때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는 사항 중 하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오메가3에 대한 영상을 여러 번 올려드렸는데요 그때마다 많은 질문들을 주십니다 그 질문들 중에서 오메가3 제품을 고를 때 다른 성분들이 같이 섞여있는 제품을 골라도 되느냐는 질문을 주시는 분들이 있으셨는데요 즉 오메가3 단독 제품도 있지만 요즘에는 오메가3와 같이 먹으면 좋을 만한 다른 영양소들이 같이 섞여서 나온 것들도 있는데요 이런 것을 골라도 되는 건지 질문을 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 질문에 대한 저희 답변과 함께 또 오메가3와 함께 먹으면 좋은 영양소들까지 말씀을 드리고 또 그런 제품을 고르실 때 주의할 점까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시면 끝까지 봐주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육을 전공한 교육하는 의사 가정의학과 전문의 이동환입니다 오메가3 고르실 때 오메가3 단독으로 들어있는 것 말고 다른 영양소가 섞여있는 것을 골라도 되는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요 물론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함께 들어있는 영양소들이 본인한테 필요한 것이라면 그런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 이유는요 나에게 필요한 영양소들이 한꺼번에 들어있는 제품을 일단 먹기도 편하고 또 더 경제적이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서 오메가3에 비타민 D가 섞여있는 제품들이 나오는데요 둘 다 꼭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일단 오메가3는 생선을 거의 매일 드시는 분에게는 꼭 필요한 영양제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현대인들이 생선을 자주 먹지 못하고 살면서 우리 음식 속에 오메가3와 오메가6의 비율이 비정상적으로 되기가 쉽죠 그래서 오메가3를 추가적으로 보충해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음식으로 오메가3 필수지방산을 꾸준하게 섭취하기가 어려운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는 꼭 필요한 영양제죠 그런데 또 비타민 D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거의 대부분이 비타민 D 부족입니다 사실 비타민 D는 햇빛을 통해서 몸에서 만들어지는 영양소이긴 합니다만 우리나라에서는 그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 약 90% 이상이 비타민 D 부족이라는 통계도 나와 있고요 저도 지금까지 많은 환자분들의 비타민 D 수치를 검사해 봤는데요 비타민 D를 따로 챙겨 먹지 않은 분들은 거의 다 낮게 나옵니다 수치가 본인은 햇빛을 많이 본다고 자신 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그 이유는 그냥 외부에서 활동을 많이 하면서 햇빛을 쬐다고 해서 비타민 D가 생기는 것이 아니고요 햇빛을 피부로 쬐어야 합니다 즉 피부를 많이 노출시키면서 마치 일광욕하듯이 해야 비타민 D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일부러 햇빛에서 일광욕하듯이 반팔 반바지를 입고 햇빛에 노출시키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비타민 D 부족이고 그래서 비타민 D 영양제가 꼭 필요한 거죠 그런데 오메가3도 먹어야 되고 비타민 D도 먹어야 하는데 이것이 한꺼번에 들어가 있으면 확실히 먹기가 편하겠죠 또 하나에 같이 들어있는 제품이 두 가지 영양소 제품을 각각 사는 것보다 가격이 더 저렴하고요 그래서 더 좋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요 오메가3 함께 섭취하면 좋은 영양소들을 소개해드리면요 일단 앞에서 설명드린 비타민 D 이외에도 또 다른 영양소 중에서 하나가 바로 아스타잔틴이라는 영양소가 있는데요 이것도 오메가3와 함께 들어있는 제품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것도 함께 드시면 아주 좋습니다 사실 이 아스타잔틴이 오메가3의 3패를 막아준다고 해서 방패오메가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스타잔틴은 아주 강력한 항산화 물질입니다 이 물질은 깊은 바닷속의 어류나 갑각류와 같은 수생동물에서 나오는 성분인데요 새우나 개를 익히면 껍데기가 빨갛게 변하게 되죠 그 붉은색이 바로 아스타잔틴이라고 하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입니다 또 아스타잔틴의 여러가지 기능 중에서요 우리나라가 시약처에서 인증해준 기능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눈의 피로를 개선하는 것입니다 오메가3의 기능성 중에서도 눈 건강에 도움이 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오메가3에 아스타잔틴이 함께 들어있으면 눈 건강과 눈의 피로 개선이 함께 되면서 더 좋겠죠 그런데 이렇게 섞여있는 여러 제품들 중 어떤 것을 선택하시더라도 꼭 따져봐야 할 것이 있는데요 오메가3는 지난번에 제가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알티지 오메가인지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하루 용량이 EPDH 합으로서 1000mg 이상인지 확인하시고요 또 산폐를 막아줄 수 있는 항산폐 오메가인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비타민 D가 섞여있는 제품이라면 비타민 D 용량도 한번 따져보셔야 되는데요 보통 하루 먹는 용량이 1000에서 2000아이유 정도는 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아스타잔틴이 섞여 있다면 그 성분도 얼마나 들어있는지 확인하셔야 되는데요 보통 제품에 아스타잔틴이라고 되어 있지만 성분으로는 헤마토코쿠스 추출물이라고 되어 있기도 합니다 즉 헤마토코쿠스 추출물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적혀있는지 확인하시고 또 하루 용량이 아스타잔틴으로서 최소한 4mg 이상이 되어야 그 기능성을 가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량도 꼭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메가3에 함께 들어가면 좋을만한 영양소가 바로 코엔지암 퀸텐인데요 이것도 꼭 필요한 분이시라면 같이 들어있는 제품을 구입하셔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렇게 섞여있는 제품이 오메가3 단독 제품보다 아무래도 가격이 좀 비쌀 수는 있지만 사실 하나씩 하나씩 따로 사서 먹는 것보다는 훨씬 저렴하니까 잘 활용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오메가3 제품에 다른 영양소가 함께 들어있는 것을 골라도 되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렸고요 몸에 왔을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꼭 필요한 영양소들 잘 챙기셔서 여러분들도 건강한 생활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